으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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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못한거 같다 자 이번 미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소리내지마 게임입니다 아 또 소리내지마요? 제한시간 안에 가장 적게 소리내는 멤버가 승린대요 소리내면 병풍 뒤로 끌려갈거구요 저기서 긴장발짓받고 들어올겁니다 안 웃으면 되는거에요? 안 웃으면 되는겁니다 자 제한시간 저희가 딱 15분 진행하거든요 15분 아 나 웃음 너무 많은데 아 나 웃음 잘 못참는데 준비 시작 com 으하하하 유주석 씨 탈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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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주석 씨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, 광수야. 왜 그렇게. 누가 간지러워 쓰는 게 아니라 아파서 그랬는데. 아, 나 정말. 다 Guardar. 파티 send, 으윽. 어디서 omg? 아 죄송해요 오빠 차 왜 받을 거야, 이거 오빠 못 참겠어. 윤도 아니냐고. 윤도 아니냐? 윤도. 갱신. 양현아 씨. 오케이. 오케이. 형수 씨 한 번 더. 형수 씨 한 번 더. 와 정말 너무 세. 이렇게 뭐가 웃겨. 나도 이렇게 해줘. 나도 이렇게 해줘. 나도 이렇게 똑같이 해줘. 아 나 진짜. 아 나 진짜. 왜 형이 왔어. 정국이 형 또 또 또 1등이라고. 정국 오빠 왜 안 거예요. 정국이 형 소리 4개 하시죠. 다 같이 해 다 같이. 진짜 다 4개 하시죠. 야 우리 달려들어서 하자 정국이 형. 오케이. 형수 씨. 형수 씨. 형수 씨. 형수 씨. 형수 씨 뭐 하겠다는 거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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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못할 것 같다. 왜요. 아. 세찬이 배가 밥 먹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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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이거 안 웃겨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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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지금 지금 둥국이만은 지금 어? 아 이게 뭐 하는 거야? 어 쟤 미친렛다 쟤 진짜 뭐야? 왜 그래 너! 언니가 나무 칼을 꺼내! 팔 어딨니? 팔 어딨니? 언니가... 아 빌려보고 뭐야? 아 무서워! 야 이거 진짜 종국이 어떻게 해야 되냐? 아 지금 딱 기다려! 종국 오빠 웃을 뻔했는데 안 웃더라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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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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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하는 거예요?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는 거예요?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아이씨. 아이고. 야 미안하다. 아 지금. 야야. 아이씨. 어. 자 종료 5분전. 아이씨. 장세찬 배꼽에 들어갔던 거야. 장세찬 배꼽에 들어갔던 거야. 장세찬 배꼽에 들어갔던 거야. 진짜로? 아이씨. 보관 script? 아닌지. 아이씨. 자, 종료 3분전. 야, 김정국을 웃길 수 있는 건 단 하나다. 뭐요? 안녕. 오케이. 끝났어? 왜 끝났어? 왜 벌써 끝났어? 아직 안 끝났어요? 김정국을 웃길 수 있는 건 단 하나다. 다임업. 끝났어? 다임업. 끝났어? 끝났어? 또 끝났어? 또 끝났어? 또 끝났어? 아니, 좀 빨리. 빨리. 아니, 형, 다 됐는데. 아니, 그게. 이렇게 해서 소리 내지만 1등은 한 번 웃으신 김정국 씨입니다. 웃음을 참는 방송국입니다. 웃을 때마다 벌칙을 수행. 제한시간 종료 후 가장 적게 웃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. 자, 지금부터 호루라기를 불면 시작이고요. 죄송한데 신희 PD님 잠깐 돌아계실 수 계십니까? 돌아보실 수 있습니까? 네, 수고하십니다. 어? 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전등 좀 갈겠습니다. 아, 전등 가시겠어요? 갑자기요. 저 회의지에. 전등이 다 살아있는데 간다고요? 으으흐! 보긴 봐야죠. 봐야 돼요. 봐야 됩니다. 아, 견디나와 사! 안녕하세요, 닭 코털이에요. 보긴 봐야죠 보긴 봐야죠. 보긴 봐 안 보면 안 돼요. 봐야 돼요. 봐야 돼요. 봐야 돼요. 봐야 돼요. 보긴 봐 안 보면 안 돼요. 두 번 떨어질 수 있으니까. 아 아직 보자. 양말 한 번 보세요. 아 잠깐만. 100원. 100원. 아이고. 아 이거 안 되냐. 어휴 안 되네. 아 이렇게 안 돼. 아이 참. 아이고. 야 보기 봐야지. 배꼽 봤어? 봤어요 봤어요. 저거 호빵 아니야? 죄송해요. 윤석 씨 다시 한 번 안 오고. 아니 저 안 웃었어요. 혹시 저 배꼽에 들어오는 게 통마늘인가요? 혹시 저 배꼽에 들어오는 게 통마늘인가요? 선수 씨. 저거 버섯 그거 아니에요? 아 통마늘. 저희 딸내미가 좋아해서요. 아직. 아이고 씨. 예 수고하십시오. 예 수고하십시오. 예 수고하십시오. 아 이거 안 돼. 아니 그래서 물사대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? 그래 물사대기가 어떻게 할 거야. 그래 물사대기 말 나온 거 하자. 아니 이게 사실 유신입 사원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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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부장이야. 아 본부장 오셨구나. 안녕하세요. 본부장이랍니다. 진영 씨. 회의들 하고 있었어? 회의들 그런데 물사대기가 너무 진부하다 해가지고 여러 개의 콘텐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 분장이. 아우 어려워. 아 회의실 분위기도 안 좋은데 박수 한 번 치고 합시다. 박수. 자. 어? 어? 누구 오셨어요? 네? 누구세요? 네 누가 오셨어요? 아 여기 또. 네 누가 오셨어요? 아 여기 또. 손님이 오셨나? 어머.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본부장입니다. 손님이 오셨나? 어머.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본부장입니다. 어. 새로 부임한 본부장입니다. 너가 본부장이네. 저 이거 저. 그 붕어빵. 붕어빵 좀 드시고 가세요. 뭘로 드릴까? 슈크림 드려요? 단팥 드려요? 어느 걸로 드세요? 여자 부르세요? 여자 부르세요? 여자 이러고 있네요. 어떻게 하면 돼요?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본부장입니다. 요즘 뭐 시청률이 엄청 뜨더라고요. 그렇죠? 처음 봤어. 팬이에요. 처음 봤어. 팬이에요. 어머니 팬이에요. TV에서 뵀어요. 팬이에요. 팬이에요 어머니. 어떡해요. 제가 사다 보니 결랄이 다 있네요. 제가 팬이었습니다. 조금만 더 보고 싶어. 제발 너무 팬이었습니다. 제가 팬이었습니다. 제가 팬이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본부장님이세요? 예예. 아 이거 왜? 계속 방구. 아 제가 좀. 아 이거 왜? 아 이거 왜? 아 이거 왜? 아 제가 좀. 아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누가 왜 왜 왜. 계속 방구를 끼세요. 아 이 정도면 똥 나왔을 것 같은데. 똥 나왔을 것 같은데. 제발. 아 누구야? 아 제가 좀 속이 안 좋아 가지고. 죄송해요. 오우 씨. 고객님 안녕히 가세요. 고객님 감사합니다. 고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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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거웠다. 어 무거웠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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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야. 안녕하세요. 웬일이야.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회의하신다고 하니까. 진짜 온 거야? 아나운서 팀에서 온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김윤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왜 이러고 계세요? 고맙습니다. 아니 이게 커피가 아니라 이게 소고기 묵구기인데? 아니 이게 커피가 아니라 이게 소고기 묵구기인데? 아니 이상한데. 소고기 묵구기예요. 어? 왜 그래? 핫판도 같이 갖고 오지. 나는 아이언스 좋아했어. 아니. 아는 맛인데 이상해. 아니 소고기 묵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. 너무 맛있어. 아니 소고기 묵구기 여기. 편안하게 드세요. 편안하게 드세요. 맛있어요? 야 소고기 묵구구는 반전이었다 진짜. 소고기 묵구구는 진짜 깜짝 놀랐어. 아 커피잔 들고 정말 김치 땡기기 처음이네. 커피잔 들고 김치 땡기기 처음이네. 아 김치가 이렇게 땡겨. 아 저요. 야 진영이는 이렇게 해도 너는 되게 잘생겼다. 아니니까. 니가 어쨌든 여기서 제일 잘생겼다. 이런 걸 올라 하면. 저는 분장 안 했는데? 어? 저는 분장 안 했는데? 안 한 거야? 어? 저는 분장 안 했는데? 안 한 거야? 저 한 거 아니야? 저 안 했어요. 저 안 했어요. 형. 안 한 거야? 안 했어? 한 줄 알았는데. 우리 팀이에요? 우리 팀이에요? 그런데 이 묵구기 맛있네. 진짜 맛있네. 뿅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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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입술에 보톡스 하자님, 너 입술에 보톡스 하자님. 너 입술에 보톡스 하자님. 쟤는 저걸 왜 보내는데도 웃겨 왜 보내는데도. 저 얼굴이 왜. 아 나 저 얼굴 사고 싶어. 뭘 하고 싶어도 하면 내가 웃을 것 같아서 하면서. 아니 근데, 아니 근데. 잘하고 있었어요? 아니 근데 잘하고 있었어요? 무슨 방송인지 알았으면. 그런데 개그맨 측은 분장이 많이 안 웃기네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만 시작해. 허경환 때문에 아웃됐잖아. 허경환 때문에 아웃됐어. 안녕하세요, PD님들. 안녕하세요, PD님들. 안녕하세요. 기획사 대표인데. 신인가수 소개해 주세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저기가 있네. 본인이 나오실 것 같은데? 뭔지? 나다. 아, 예. 죄송합니다. 어우. 좋습니다. 네. 어우, 좋습니다. 아, 예. 아, 예. 아무튼 카메라 보니까 나를 물었어.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.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.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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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네, 저희 애들 소개 먼저 시켜드릴게요. 네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컨셉인데요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 저흥국 천천공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흥국 천천공입니다 아 제발 나 이거 복음하게 해줘요 안녕하세요 메인보컬 그리고 레이더를 맡겨있는 학살이 한별이에요 아 그래 개종이 포털했었던 친구예요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팀 가운데 중심타올을 맡은 중심타올을 맡은 국보센터 국보센터 향기받입니다 우와 야 이거 어떻게 알겠어 센터 센터 맞아 안녕하세요 저는 독보죠 메인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메인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많이 맡아 아 버퍼링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저희 애들이 타이틀곡을 준비했거든요 아 예 봐야죠 네 타이틀곡을 준비했거든요 아 예 봐야죠 네 자 턱 네 턱 턱 턱 턱 어색 턱 아니다가 놀리지 마요. 아니다가 놀리지 마요. 아니다가 놀리지 마요. 아니다가 놀리지 마요. 뭐가 놀려? 뭐가 놀렸어? 누가 놀렸어? 아니다가 놀리지 마요.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? 누가 와서는 이야기의 돈인가. 그만해 제발. 김홍이 형 그만해. 김홍이 형 그만해.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너무 무섭다. 1라운드 종료 됐고요.